자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증시라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김센터장님께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6월이 굉장히 증시에서 중요한 달이 될 것이라고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2월 초부터 이어진 지수의 조정 또 기간의 조정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마 6월 아니냐 또 그게 6월 한 중간에 북미 정상회담도 이게 성사가 되면 여기서 또 에너지가 분출할 수도 있고 그렇게들 봤는데 그 기대가 조금 조금씩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6월장에 대해서 저희 아웃에서는 별로 계속 좋은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북미 회담이다라는 이벤트가 어떤 시장에 숨겨져 있는 재료들을 조금 포장해 주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과거 미국 증시 격언 중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주식을 팔고 10월에 사라 셀메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상 수익률을 기준 보면 월간 수익률 중에 두 번째로 안 좋은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그 영향이 아까 5월에 주식을 팔라라는 어떤 그런 결과 영향이고 가장 수익률이 부진했었던 게 9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지금 6월 장세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기 상황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상황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눈에 익어 있고 그 눈에 익은 범위 안에서만 지금 문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 대한 역동성을 가할 만한 근거가 시장 내부에는 다소 좀 없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글로벌 주식 시장이 가장 재미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 지난 십 수년 동안 선진국 경제는 호황을 이어 왔고 그에 비례해서 자산 시장은 가치를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반짝 좋아진 정도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십년 호황을 누리면서 누려왔던 이 부가 과연 더 공격적으로 위험한 자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죠 결국 6월에 어떤 강세장의 느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추세적 의미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현재 코스피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의 평균 지수가 2468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난 연말 지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고 1월에 많이 올랐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는 정말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안 좋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난해 코스피 평균이 2311포인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평균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방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점인데 이미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방향성에 대해서 6월에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 변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강한 내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6월 장세에 대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소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이 좋아가지고 전 시장이 전 섹터가 이렇게 막 순환하면서 가는 장은 전혀 아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섹터별이라든지 아니면 테마별로 산별적으로 움직이고 같이 가는 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영진 위원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경기 논쟁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3%나 3.1이나 2.5나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안영진 위원님께서 보시는 한국 경제 후반,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수출도 사실 5월달에 물론 조업일수 이런 거에서 안 좋았다가 4월달에는 그랬다가 5월달에는 다시 좋은 성적이 나왔단 말이죠 수출과 연관해서도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전망을 하기로는 한 3.1%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작년 같은 경우에 3.1% 올라왔지만 그 2년, 3년 동안에는 2%대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성장률이 올라온 것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에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수출 좋고 전반적으로 지표들 괜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 3%로 올라왔지만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이 3%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모멘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분기를 리뷰를 해봤을 때 건설 투자가 저희가 성장 기여도가 꽤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지난 2,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좋았었고 건설 투자 많이 들어갔었고 또 소위 분양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게 될 텐데 이 부동산 소위 말해서 건설 경기에 있어서 결국은 건설 투자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산업의 특성상 먼저 수주를 따내고 거기에 대해서 시차를 통해서 어떤 건설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패턴들이 확인이 되는데 1분기 때는 반짝 성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건설 수주에 대한 지표가 결국은 건설 실제로 투자하는 것과 한 6분기 정도 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 6분기 내지는 7분기에 그런 추이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 건설 경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문점 합의 때 경협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통일이 될 경우 이런 논의들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어떤 건설 쪽에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주식시장에서도 폭등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이클의 후반부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아직 좀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상으로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고는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외 수입 수요에 대한 함수다 이런 걸로 정의를 해본다면 글로벌 경기에 비춰봐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용시장 내지는 어떤 가계 쪽 가계 소비, 내수 소비 쪽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푸쉬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고 더군다나 어떤 투자, 특히나 건설 투자 쪽에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3%의 방어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우리는 언제나 언제쯤이면 성장률을 논할 때 건설 투자와 수출을 좀 뺄 수는 없지만 조금 평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도 소비가 안 좋은 경제다 보니까 건설 투자가 줄면 확실히 그냥 경기에 영향을 받는 또 수출이라는 건 사실 대변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혁태 소장님께 6월 12일 날 하기로 한 거니까 사실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어떤 이벤트들이 어떤 뉴스플로우가 생기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건 조금 심상치 않은데 이거는 회담을 해봐도 그다지 크게 금융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정적인 전망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잘 돼가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뉴스플로우들을 보시면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을 좀 하셔야 될까 그런 것들을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제적 차원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 간에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그다음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대대에 무슨 혁명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된다 평화적 상황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어디까지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있어서 이번에는 과정적인 의미로 이번 정상회담에 첫 문을 여는 그런 의미를 더 담고 있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CDID라고 한다는 그야말로 칼로 물을 베듯이 그것이 이제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것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비록 물을 베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썩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아주 튼실한 건지 여러 가지 그것을 해가면서도 사후적인 검증 그렇죠 그 검증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북한 내부 사정 그 다음에 미국 내부 정치 사정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사정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열릴 것이나 거기에 있어서는 큰 정도의 어떤 변화를 한 번에 우리가 찾기는 사실 곤란하다 하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볼 수가 사실 있죠 저희가 쉬는 시간에 정영태 소장께서 이런 말씀을 그냥 농담삼화 하셨는데 친구분들이 오히려 물어보신답니다 주식 대북 관련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정영태 소장님이 짧게 짧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물론 이게 주식 전문가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 대북 관련지에 대해서 여쭤본다는 게 북한의 변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투자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북핵 문제라는 게 원샷 원킬 북한 지도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사인한다고 그냥 끝나는 그리고 완전히 비핵화가 달성이 되고 평화체제가 딱 그날부터 정착이 되는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생각도 좀 거기에서 하나만 더 보탠다면 이렇게 되죠 비핵화 미국 간의 비핵화 정상회담 자체가 비교적 그래도 갈등이라든가 군사적 압박을 통한 어떤 전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계기는 된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류협력이라든가 여기에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조차도 우리가 단기간에 무슨 경제적인 상황을 새로 창출한다든가 그렇게 사실 되기는 어렵다 여긴 역시도 많은 협의를 필요로 하고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좀 긴 호흡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영렬 센터님부터 한 줄평을 좀 들으면서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쇄 반응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하고 싶은 오늘 한준평은 도미노 현상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흔히 도미노 현상이 다르면 뭔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끝이 어떻게 갈까라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도미노라는 것은 그 폐를 블록을 논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이걸 누가 만드는 과정에 누가 건드릴까 봐 이것이 항상 거슬리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달 6월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이벤트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연쇄 반응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만 하시기보다 지금의 이런 연쇄 과정은 어느 정도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미노 현상은 예측이 가능하다 정형태 손님께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자꾸 우리가 미국 정상회담 그리고 또 판문점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도 두 차례 열렸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지나치게 평화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성숙되고 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고 하는데 착안하셔가지고 남북한 관계라든가 이 경제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 드리지만 좀 긴 호흡으로 인내선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마지막 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영진 위원 앞서 소장님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키워드를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벤트,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긴 하지만 워낙에 유럽 이슈라든지 또 신흥국, 또 달러 여러 가지들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 재료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 사이클 자체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좀 짧게 짧게 짧은 국면에서의 어떤 확장 국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5월 달에 안 좋았다 6월 달에 뭔가 경기 지표들도 좋고 이제 투자를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시겠지만 투자에 대한 시계는 좀 짧게 짧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흥태 소장님의 말씀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 1세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시장은 이제 어떤 이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벤트 너머의 어떤 행로 그리고 그걸 반영하고 있는 우리 주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